아, 돌겠네, 아, 정말. 그냥 도전할 수 있죠? 예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도전!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오픈! 쟤도아 쟤도아 I'm on the next Never 절대 정문을 지켜 Never 절대 정문을 지켜 광야의 문을 넘어 Next Never 눈을 뜨셔야 야 이게 나이가 네가 좋았는데 땡! 불러주세요 또 뭐가 필요하시오? 여깄어! 먹방! 여기 있습니다 찾았어? 오오 안녕히 계시오 안녕히 계시오 하나 쓰시게 정답이요 혹시 오늘부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정훈씨가 도착하셔서 정훈씨 뒤에 도전하십니다 준비되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도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픅! 오프 ek! 쩀짜라사짜짜 아유 예 알 whereas 쩀짜라사짜짜 아유 예않 와우 Sanders 네 형 3초 받혔다 나와 나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나, 둘, 셋, 오픈! 저는 1박 2일의 죄인입니다. 제가 늘상 이렇게 짜증내고 정현이 형이 저한테 와서 딘딘아, 어떻게 좀 해봐, 했을 때도 제가 화내지 말고 참았어야 했는데 제가 늘상 이렇게 할 때도 제가 가서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땡! 다 잊지 않을 거요! 다 잊지 않을 거요! 다 잊지 않을 거요! 아, 힘드네! 와, 돈이 필요할 줄은 몰랐네. 아, 이게 참! 200원, 370원이요! 뭐해? 뭐해? 도둑이요! 아, 내놔! 왜 그래? 지불했지 않소! 아니요, 또 해야 돼! 아니, 계속 해야 돼! 진짜? 어! 하나, 둘, 셋, 제발! 하... 아, 이거 어떻게 참... 너무 힘들어, 찾기! 이거 다 엎어야 돼? 응. 그냥 엎을까? 아이, 몰라. 자, 갑니다! 제발! 도전! 아, 뭐야! 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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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입니다. 자, 뭐 아니면 더! 가자! 가자! 뭐야, 발라봐요, 발라봐요! 정민이 형! 어? 이제 돈, 이거 여기에서 좀 놔두고 갈게요. 어우, 돈 많이 있네, 여기. 돈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돈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 왜 돈도 안 내고 해? 냈어요. 성공! 어? 냈어요, 손? 형아, 3번. 샷! 어, 더워! 제가 그냥 짐 좀 잘 챙겨서, 우리 씨. 아, 이 씨, 어떡해. 갑니다, 이 유! 혜윤 씨, 준비되면 도전 외쳐주세요. 됐다! 맨점! 자, 오른쪽!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오픈! 이라샤이마세! 와따시와 제펜이니노 이라샤이마세! 와따시와 제펜이니노 어? 개인기 오픈 됐어. 아이, 언더 낙스. 내 볼, 언더 낙스. 내 볼, 출 때 경부를 지켜. 불, 출 때 경부를 지켜. 하고 빵빵 됐을까? 넥스트 레벨로 통과! 넥스트 레벨로. 절대. 문세윤 통과! 됐어. 됐어. 넥스트 레벨로. 준비되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오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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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낙스. 내 볼. 출 때 경부를 지켜. 하, 웃음 빵빵 됐을까? 넥스트 레벨로 통과! 낙스. 님빈 성공! 뭐야, 웃겼다고? 야, 불쌍해서 웃어준 거야, 이거. 오픈! 이라샤이마세! 넥스트 레벨로 통과! 낙스. 라벨로. 연정은 성공! 감사합니다. 어, 힘드네. 어디야? 뭐요? 짐을 덜어라. 여기서는 봇짐 속 물건을 꺼내서 10km 세우시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릇이요? 아, 그릇이요? 아, 이렇게 무게가 안 줄어? 2. 1. 2. 2. 2. 2. 2. 2. 2. 3. 2. 2. 2. 3. 2.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안 웃기는데? 뭐야? 도전! 하나, 둘, 셋! 오픈! 망했다! 종민이 형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픈! 셋, 오픈! 도전! 오픈! 시원해? 어, 오픈! 10kg! 10kg! 10kg까지 가야 돼요? 네, 10kg까지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저는 됐어요! 전 통과한가요? 네, 통과! 연정훈 통과! 윤세윤 통과! 오케이! 통과! 이거 버리시고 가는 거예요? 네, 다 버려요! 열어주세요! 네, 이곳의 미션은 그림 완성하기고요! 퍼즐 한 조각만 맞추시면 됩니다! 빈칸 중에 한 조각만 맞추시면 됩니다! 물건 가지러 오신 건가요? 네, 제 창고예요, 여기! 그럼 잠시만요! 나와주세요! 어? 어? 물건을 가져가시려면 곤장 3대 맞으셔야 됩니다! 렛츠고! 미친 거 아니야? 진짜 곤장이네? 이거 죽어 잘못하면 이거 아무나 맞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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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거죠? 아니요, 상관없어요! 맞혔습니다! 네, 문세호 씨 통과! 오케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맞혔습니다! 다섯 개를 모두 박으면 성공입니다! 미친데... 어? 나 망치 팔았는데! 어? 어? 어떻게? 망치 팔았는데? 저도요! 오, 된다! 오, 된다! 이겐 썼어! 아, 구멍 다 나네! 어, 거꾸로! 다 깨지네! 아... 아, 박히네! 미치겠네! 아, 박히네! 아, 박히네! 아, 박히네! 진짜... 미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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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 맞췄어, 딘디씨 통과! 모형! 옷 다섯 개를 모두 박으면 수보인다 어? 망치를 안 가져왔는데? 다 똑같은 얘기했어 다 똑같은 얘기했어 통장 가져오면 안 돼 가져오면 안 돼 아, 돼? 아이! 가져오면 안 돼? 아, 돼? 아이! 진짜! 하나당 곤장 3대 맞으셔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뭘 맞냐? 곤장을 맞으라고요. 빨리 쳐! 빨리 쳐! 내 연습생들이 잊지 않겠다! 아! 잊지 않겠다!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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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예능한다는 사람들에게 그냥 맞으면 되겠소. 이거라도 뭐 물고 맞아야지. 어야? 으악! 아, phones! 으악!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프해! 으아악! 희철이 형아! 희철이 형아! 희철이 형아! 야! 감사합니다! 오빠 강남 스타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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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강남 스타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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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스타일! 야! 나이는 성공! 오빠 강남 스타일! 자! 저 도전! 하나! 둘! 셋! 오프해! 희철이 형아 성공! 어우! 코 아파! 초! 더! 2!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